라고 해도 딱히 보상을 안줘 또 웃긴게 뒷거드야 뭐 콤보무기 하나 더 이런거라서 아임 리비잉 자 클래식 잭 이 가게죠 이걸 서브미션으로 티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한게 진짜 아이러니 오우예 RPG 돌격속총 베가클로 뭐 이건 베가코스튬이면 뭐 나쁘진 않겠다만은 주라기 오브 화이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제부터 너무 혼수도신다 그냥 넘어가는거 넘어갈게요 좀 자 근처에 미치광이가 있다는데 이 미치광이가 그 미치광이가 그 미치광이가 아닌 그 미치광이야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자 적대적인 생존자들을 도발하라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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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작에 사이코패스를 대신하는건데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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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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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사 와좌 시시 ھیک roman ھیک securities ھی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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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นี่ ھی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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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관련된 저는 생일 간장에서 만들어졌다 보겠습니다. 저는 생활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덤벼라 덤벼라 아이고 덤벼라 가자 좀 제가 샌드라 자 아니 그니까 사이코패스가 이벤트신이었고 그냥 이게 끝이야 그냥 키마른 잡무비야 뭐 저 어떻게 쭉 여왕님 쭉 밀어드릴게 여왕님 호우 인쭈 오 자 파이야 흐흐흐흐 아니 그니까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이벤트신이 없어서 없고 애들이 뭐 그렇게 막 뭐 임팩트가 있지 않으니까 그니까 그게 좀 그렇죠 뭔가 확 임팩트가 있진 않으니까요 2 3 4 5 6 그래서 그냥 포는 메인 위주로 쭉 한번 도는 게 나아요 아니 그니까 애들이 다 나름 그래도 사이코패스 아니 미치광이라고 나오는 애들이 나름 다 생김새가 일반 몫들이랑 좀 다르긴 한데 막 그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도 없고 뭐 그렇게 굳이 일일이 뭐 다 찾아가지고 잡아야될 필요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열쇠가 밑에 쪽에 있나? 비기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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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지수 서리고 말하또 여기 위쪽에서 어떻게 올라가지? 사과 여기서.. 양간 타고 쭉 가는건가? 점프 아 이거 다시한번 하는거죠 점프 점프 어 하아 하.. 하아 하아 자 올라가서 이쪽으로 아야 아야 으악 으아야 오 잠깐 다시 어 여기있네 자 열쇠를 얻었다 어 이대로 떨어지면 데미지 좀 많이 받지 않나 그런거 필요없어 으아이야 자 그리고 여기가가지고 장기구 이제 패닉룸이라고 다 엄청난걸 주는게 아니라서 어디 보자 레이저거 가자 자 자 고 고 자 이제 쇼핑몰 입구로 아 야 진짜 왜이렇게 너 약해지 프렉크도 진짜 확실히 나이를 먹었구만 먹기는 예전만큼 그 활발하게 밟지를 못하네 예전만큼 활발하게 밟지를 못해 아우 격세지감이다 이거 진짜 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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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새끼들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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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야 아 아 아 으 어디 보자 여기가 키패드를 스캔하라 열기 똑똑똑 이 필터가 어떻게 활용할지 이 필터가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활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터가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활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터가 어떻게 활용할지 자 여기서 아마 또 뭘 찾아야 될거야 자 이 지역을 조사하라 또 자 이 단서들 세개정도 찾으면 되네 자 엄청난 꼬치구인걸 자 저 텐트 안에 있으려나 그리고 다른 텐트에 있을지도 몰라 그니까 이게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런게 있으면 저런 엑소 뭐 슈트 입은 애들 있으면 쟤들이 등장하는 씬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보안 키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보통은 저런 애들 나오면 약간 이벤트 씬으로라도 뭐 별거 아닌 애들이라도 이벤트 씬으로 딱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진짜 어디에 안좋은 냄새가 나는데 뭐 그러겠어요 이게 만들다가 뭐 어디에 쪼들려가지고 망한건지 뭐 이런걸 만들 시간이 없었던건지 뭐 그것까진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이 친구는 딸씨? 아이 오 이 사람도 기자구나 오 너가 프랑크 웨스트 다양한제품iet 된다 du 뭐 세가에서 사과를 하든 보기자를 하든 하겠죠 한국에 팔고 싶으면 하다못해 진짜 영상팀이라도 이벤트씬을 좀 많이 만들어놨으면 한결라스트 자 사건 온 완료 네 안녕하세요 뭐 엑스텔라 같은 게임은 그냥 팬들한테 팔아먹을려고 만든거니까 기종 많을수록 어차피 저이상 게임인데 기종 많을수록 그렇지 많은 기종으로 나올수록 좋은 게임이지 아무렇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나요 사과를 하려고 하는거니까 사과를 하려고 하는거니까 그래서 엑스쿠라스는 이곳에서나 이곳에서나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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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가르치다 이제 아까 만났던 다르신가 모신가 그 친구의 파를라, 여친이라는 애 그 친구를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슬로다나다 그러니깐 저번에 쳤땐 사격관련해가지고 전혀 거의 전혀 울린게 없었네 아, 이거 울릴걸 아, 젠장 잘못했다 자, 이제 시청의 기록보관소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아니 뭐 니 팬들이 이상한 이유는 당연하니 당연히 니가 이러고 다니니까 당연히 니 팬들도 이상한거지 어? 내가 별로 채팅, 내가 막 화려한 말빠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방송에서 내 팬들도 채팅을 많이 치지 않는 것처럼 다 따라가는 거야 뭐, 새삼스럽게 인마 그러려니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있고 다니면서 정상적인 팬이 있길 바라는 거야? 이거 아주 그냥 이거 기본이 안된 놈이네, 이거 뭘 도와줘요 자, 생존자와 대화 자, 콤보 차량을 제작하라 자, 전쟁권 을 제작하라 와우, 너는 처음이 처음 dein요일까요? 제가 그냥 샵클래스와 함께 하여 자, 제가 저희가 학교에 만난 놈이 자 아무튼 그래요 윌러멧도 좀비상태가 일어난지 6주정도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것이오 세미야 자 웰컴 투 윌러멧 그래도 여기는 라쿠시처럼 미사일로 밀어버리진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힛 뭐니디들 뭐니 까짜내부장으로 나한테 깜치고있어 비켜라 나 바쁜몸이야 아니 이렇게 자잘한것들 괜찮게 무기 만들어놓고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니깐 내가 보기에는 이런걸 이걸 만든사람 따로있고 스토리 짠놈 따로있고 그런것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는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날수가 없어 자 어이씨 비켜 아니 콤보 차량 콤보무기 다 괜찮게 만들어 놓고 물론 콤보무기는 사실 서리암 빼곤 별로 인상적인게 없었긴 한데 자 파울라 어 어 어 잠깐 미안 어 큰일날 뻔했네 어 어 캐릭터 예아 scrambled 어 이럴만 , 엠 이런데데데데 이런데데 어둠 이런데데 이런데데 그니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또 사진을 찍습니다 튼 뭐랄지 어 그래 사진으로 시작해서 사진으로 끝나면 되돌아야 될 거고 자 여기가 어딘지 제대로 확인해야 돼 자 그리고 이 정리 방식 여기 저번에 초유차 할 때 여기서 좀 많이 헤맸던 거 여기서 좀 많이 헤맸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네이버 그렇지 자 조사와 자 저격수 하트 퀘스트도 구독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수익이 나나요 아마 여기로 내 기억이 맞으면 역시 이쪽은 아니 저격수 정원에 찾다가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찾은게 많아가지고 설계도가 막 이게 디드라이징 3처럼 막 그냥 그냥 어디 근처에 떨궈떨어져 있는게 아니라 막 그 열쇠같은거 찾아서 열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다보니까 자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이쪽이네요 이쪽이네요 아유 와나라 다 끄지라 자 좀비 세이프 어 페닉룸은 윌러메스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자 페닉룸 안에는 같이 생존자나 유용한 무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답니다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아니 서리검이 또 참 자주 만들 수 있었어 좋긴 한데 자 일단 여길 또 조사해가지고 자 이거 하나 자 자 이거 하나 더 자 그리고 최악을 대비해야 자 이거 그렇지 그렇죠 괴롭게 쉬운 게임이 한층 더 괴롭게 쉬워지지 뭐 어쩌겠어요 자 이제 라디오를 들어라 자 그래서 그래도 어려움 난이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소방소로 후퇴어라고 잠시 자 이제 소방소로 갑니다 자 이제 소방소로 갑니다 자 이제 소방소로 갑니다 는 그냥 매니악 또 아까 그 봤던 매니앙 미션이니까 바로가자 아니아니아니아니 수류탄을 했고 자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라 메인스토리가 최다 사진찍는거 밖에 없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고 또 사진을 찍으면 다음 사진을 찍어야 돼 아무리 주인공이 사진기자고 그걸로 그런 캐릭터를 하지만 정말 이래가지고 필처상이라도 받고 싶은건가 아 자 상호자켓 자 소방소를 다 정리해 가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색 머리색 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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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시티홀, 드럭스토어 아파트, 파이어홀, 젠키야트 자 이거 빙고 100명의 소녀들이 죽을 수 있는 것들은? 놈의 놈 나도 솔직히 모르건 세대도 아니야